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브리프 김민진입니다. 2월 23일 화요일 마감브리프 방송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재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특히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방향성적인 측면으로서의 약간의 혼란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겪었었던 낯사계 급락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주식을 현재 시점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좀 쉽게 시장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우선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께 선반영이라는 키워드로 시장 낙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좀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또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들께서 어떤 분께서 야생곰이 출몰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생곰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인간답게 생기지 않았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현정님, 뮤쿠크님, 고니님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TV를 돌리다 보니까 리모컨 채널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영화가 몇 개 있어요. 저에게는. 대표적인 영화가 타짜인데 타짜의 주인공이 고니죠. 우리 필명이. 고니님께서 저에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인사를 좀 드려봤고요. 유동성님, 자치기님, 그리고 새벽별님, 그리고 H파란나라님, 그리고 임철옥님, 블라썸무님, 미나님, 이속현님 등등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전 박사님도 반가워요. 진수김님, H파란나라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또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인사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혜전님 반가워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좀 얘기를 함에 앞서서 종목군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 상승, 경기민감주, 경기민감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정화조,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유, 화학, 조선. 이게 경기민감주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 오늘 또 장중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좋았었던 종목군들은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이 어려운 시장, 오늘 코스닥이 2% 가까이 빠지는 시장 속에서도 반등을 좀 만들어냈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현대중공업지주 이슈가 있었죠. 프리IPO를 통해서 현대글로벌서비스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뭐하는 회사냐? 배 수리해주고 AS 해주는 회사예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이거 100%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얼마나 오는지 잘 모르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분 38%를 매각을 나서게 됐고 8천억 유치했어요. 40% 가까이를. 그러면은 이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얼마로 평가한 거죠? 2조로 평가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주가가 좀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종목군들을 보면은 오늘은 컨택 관련주들이 좋았죠? 뭐 신세계라든지 호텔실라라든지 신세계는 무려 신고가네요. 그리고 반면 안 좋았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LG전자.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스마트폰 사업부들 매각이 좀 뭐 안 될 수도 있다. 빈그룹 쪽 얘기가 나왔었죠.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대포차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닝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오늘 장 중반 이후에 납포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어닝 쇼크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어려운 흐름을 보였었고요. 코로나 관련 주들은 오늘도 좀 어려워요. 시젠이라든지 뭐 수젠텍이라든지 DNA 링크라든지 이거 다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죠. EDGC 모두 다 좀 어려운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다날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비트코인 어제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뭐 사실 시장의 우호적인 뉴스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주가가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와 함께 시장 이슈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 키워드는요. 금리 상승과 달라진 분위기라는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상승기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금리를 높이면서 긴축 정책을 핀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물론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제일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경기 이 두 가지를 제일 목표로 가져가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물가 그리고 그 물가의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금리의 상승은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3월달 4월달에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저가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야라고 천명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상승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이퍼링 이슈는 잠시 접어두죠. 즉 시장의 유동성과 시장을 긴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 상승이라는 게 시장의 하락에 단초로 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느냐? 좀 빠지긴 했죠? 하지만은 보세요. 지금 한 달 동안 금리 올라왔죠. 주가 빠졌나요? 좀 빠지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평균 주가로 따지면은요. 빠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리가 상승했다고 해서 시장이 조정으로 접어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럴까? 지금 금리의 상승 이면에는 경기의 회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기금이 상수로서 매도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팔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버틴 거는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 때문에 시장이 박살난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조금 치워두죠. 물론 이제 더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발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금리의 상승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시장의 조짐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 금리의 상승에 따른 투자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해외 주식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어떠한 종목꾼들이 어떻게 흔들렸느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좋았었던 핀터레스트, 페이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은 징동닷컴, 트위터, 쇼피파이, 뭐예요 이거 다. 플랫폼, 서비스, 결제, 비즈니스 관련주들. 테슬라는 어제 모델 Y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이슈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종목꾼들이,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종목꾼들이 많이 빠졌어요. 반면 어떠한 종목꾼들이 올라왔느냐. 컨택 관련주들이 올라왔고 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주들, 무관 스탠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섰죠. 에너지 상승에 따라 그리고 금리 상승에 걸맞는 종목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환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떠한 종목꾼들이 올라왔느냐. 사실 종합주가지수 오늘 0.3%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거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 상승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꾼들이 움직였느냐. 오늘 뭐 네이버 움직인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은 에스카이닉스. 이건 정말 어제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는데 에스카이닉스는 디렉 가격 상승에 따라 오늘도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은 다른 종목꾼들을 보죠. 바이오로직스, SDI, 셀트리온, LG전자. 뭐 이런 종목꾼들. 뭐죠? 모두 다 시장을 주도했었던.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 상승을 만들어 했었던 종목꾼들이 빠진 가운데 올라간 종목꾼들은 뭐가 있느냐를 살펴보니까요. 최근 주가가 좀 흔들렸었던 차. 그리고 소재, 철강.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보고자 하는 종목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조금 내려보면은 조선주, 조선주. 롯데케미칼 어디 있죠? 한국조선해양,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꾼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금리의 상승의 수혜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경기 민감주는 대표적으로 정화조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러한 종목꾼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물론 똑같은 종목을 들고 있고 지수의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은 이러한 종목꾼적인 측면으로서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서는 당연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정화조 거기에 가치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 하면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소비자 관련주들 화장품, 의류, 오늘 뭐 백화점, 면세 거기에 컨택 관련주들도 좋았죠?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하나투어, CJCGB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시장이었는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꾼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백신 이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고민이 들어요. 반면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성장주군들은 당연히 매물 압박에 시달리겠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꾼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마감시황의 제목을 여러분들께 시장의 변화 속에서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키워드를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좀 빠르게 빠르게 금리의 상승에 따라 민감주들을 매매하실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성장주 포지션이라든지 빠른 매매를 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후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너무 조급하게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혹은 기타 민감주 섹터들이 잘 간다고 해서 이 종목꾼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냐?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금리가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긴 성장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연기금의 매도가 오늘 상당 부분 좀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연기금의 매도가 내일부터 다시 또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와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맨날 팔고 있는 연기금도 관심 있게 좀 보자. 그래서 그 맨날 파는 연기금이 그러면 계속 사는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0418 화면입니다. 여기서 며칠 팔았어요. 연기금이. 한 40일 넘게 팔았죠. 두 달 넘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아니 연기금이 많이 산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와, 얘네 진짜 돈 없어도 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 있겠죠. 코스피 쪽, 코스닥 쪽 혹은 21로 좀 땡겨봤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했는지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연기금의 매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이 아닐까 라는 판단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0418 화면 통해서 연기금의 수급 흐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60일 동안 어떠한 종목군들을 많이 샀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많이 팔았는지 그에 따라서 어떠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 수급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많이 산 종목군들 보시면 롯데케미칼, 네이버, SK하이닉스, 포스코, 하나투어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오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소재 쪽, 컨택, 조선주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존에 나왔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와는 굉장히 다르죠. 특히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진짜 경기 민감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정말 좋아졌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말 안 좋아지는 게 조선 섹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수주로 버텨냈지만은 왜냐하면은 대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쪽으로 매수가 집중됐다는 얘기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은 수급에 반영시켰다는 거예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롯데케미칸, SO1 역시 마찬가지죠. 종목군들 매수를 했고요. 반면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LG와 삼성 SDI, LG전자, 대한전선 등등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을 단기적으로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LG전자, 셀트리온, 삼성 SDI 2차전지 쪽에 대한 매도를 많이 진행을 시켰네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스퀘어의 매수세와 함께 파라다이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죠. HLB, 녹십자, 랩세, 오늘은 주가가 좀 하락한 바이오 종목 쪽에 대한 매수세도 많이 가져갔고요. MCNX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주, 동화기업은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에코프로, 메디톡스, 와이즈엔터테인먼트, 현대바이오 등등의 종목인데 종목군들을 쭉 보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컨택 관련주 이런 쪽에 집중을 한 건 아니에요. 반면 순 매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요. 시젠 오늘 무려 15%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 워니가 IPS, 코나이 최근에 주가 좋았었는데요. 에코프로BM과 같이 2차전지 대표주자, IT 대표주자 매도를 좀 이어갔고요. 기관들은 LNF, KMW, CJENM, E&D와 같이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오늘 좀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나눠주고 계시지만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의 전반적으로 투자가 좀 많이 줄었고 그 공백을 해외 쪽 투자로 메꿀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해외 쪽에 수출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4분기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코로나19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들이 좀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에 부담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KMW의 아쉬웠던 실적, 오늘 대포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참고를, 오전 방송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성장주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타이밍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급해지지 말고 금리와 함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잘 들어주셨으면요. 좋아요. 저희 이제 메인 영상 페이지에 이 엄지손가락 있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